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로스팅을 알아봤으니까 이걸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블렌딩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머신기로 추출하는 원두들은 거의 대부분이 블렌딩인데요 물론 요즘 싱글 오리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도 블렌딩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이란 단어 뜻은 혼합, 융합,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블렌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이 영상을 계속 쭉 찍을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신 걸로 알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빈이 잘생겼나요? 제가 잘생겼나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고 화내시고 욕도 하시는데 진정하세요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블렌딩을 안하고 싱글 오리진으로 사용하는 원두들은 마이크로락급 이상인데요 대부분이 요즘은 스페셜티급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원두들은 이미 풀메이크업하고 멋진 옷을 차려 입은 원빈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황홀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반대로 커머셜급 원두들은 바로 저 커말람인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빨, 화장빨, 머리빨, 조명빨, 일단 빨이란 빨은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옷빨, 화장빨, 조명빨, 헤어빨 이런 거 다 갖다 붙여도 비교가... 아 진짜 근데 여기에 분명히 원빈 사진이 첨부가 될 건데 에휴 걱정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블렌딩을 통해서 커피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고 단조로움을 좀 이렇게 탈피하고 새로운 맛을 찾아내는 것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장빨, 옷빨, 헤어빨, 조명빨 받으면 그래도 좀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색다른 매력을 또 저한테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 있는데요 원빈의 몸값, 어마어마하겠죠 당연히 그럼 원빈급 원두로만 커피를 추출해서 판매하고 싶은 카페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그럼 원빈급으로만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6천원? 11,000원? 더 비싼 거는 막 2만원, 3만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페셜티급 원빈급 원두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오히려 맛 좋은 것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블렌딩을 하면 커피도 저렴해지고 커피 맛도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게 되면 카페마다의 맛에 차별화도 들 수 있는데요 카페마다 커피 맛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로스팅 포인트, 추출 장비, 추출 방법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블렌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점 가득한 블렌딩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블렌딩과 후블렌딩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생두를 먼저 블렌딩한 다음에 로스팅을 하면 선블렌딩이고요 로스팅한 원두를 블렌딩하면 후블렌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선블렌딩이 좋냐 후블렌딩이 좋냐 이걸로 또 로스터들이 싸웁니다 뭐 저의 견해로는 두 가지가 전부 다 장단점이 있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각기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블렌딩의 장점은 각기 다른 향을 가지고 있는 생두들을 모아서 볶음으로써 전부 다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율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원두를 블렌딩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5대5 이렇게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후블렌딩하면 한쪽 원두가 남는 일이 발생하는데 선블렌딩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원두마다 로스팅 포인트를 다르게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와 가테말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시티로 볶고 싶고 가테말라는 풀시티로 볶고 싶은데 이게 안된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같이 로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후블렌딩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생두의 원산지마다 자신이 원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맞춰서 블렌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로스율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5가지를 블렌딩한다고 하면 후블렌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각 전부 다 로스팅을 한 다음에 블렌딩을 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볶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맛이 따로 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사용하기 며칠 전에 블렌딩을 해놓으면 이게 또 잘 어울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커발람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저는 편견 편식이 없어요 그냥 다 사용해요 제 카페에 두 가지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선블렌딩을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후블렌딩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다양하게 편식 없이 편견 없이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커피를 접하실 때 편견과 편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